중소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것은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 전략이라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분노하였지만 언론에서는 외면하였습니다. 최수시가 재벌들이 국정농단하였다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중소장인들은 경합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전국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 또한 재벌들이 박근혜 최수시에게 뇌물로 주면서 얻어낸 대가입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그나마 생계를 간간히 이어가던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럼 그 자영업자들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취업이 힘든 세상인데 비정규직 자리마저 퇴출된 자영업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윤회고 즉 노동계약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최수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악법들은 국민들이 과한 경쟁 그리고 결국 노예 양산으로 이어집니다. 박근혜 최수실에게 뇌물을 준 재벌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쇠누리는 모두 감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최수실